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본교가 휴교 결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휴교 결정 이후 3년 동안 학생이 없을 경우 폐교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의 지난해 말 기준 토지 면적이 축구장 224배에 달하는 만 2,361m² 늘었습니다.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남학 신도시 오룡지구 택지 개발 사업과 여수 거문도항 정비 등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전남의 토지 면적은 국내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벌목될 처지에 놓였던 나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한 공무원의 작은 관심이 천골과 넘는 나무를 살려내고 예산도 수억 원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고아도 목화 정원입니다. 은행나무, 감나무, 소나무 등 키 큰 나무 500여 그루를 비롯해 키 작은 나무 1000여 그루가 길가와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새롭게 식재됐습니다. 이 나무들이 원래 자라던 곳은 인근의 허사도, 해경 서부정비창 예정 부지. 수령 20년 이상의 나무들이 발파 작업 등을 앞두고 모조리 베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새로운 터전에 뿌리 내리게 된 건 목포시청의 한 녹지직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서 비롯됐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나무 벌목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된 뒤 직접 현장을 찾아 쓸만한 나무를 일일이 찾았습니다. 또 해경과 협의를 통해 나무를 사전 반출하기로 결정하고 두 달에 걸쳐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나무를 키우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당장 베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심어서 다시 시민들에게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줄잡아 2억 원 이상 규모에 이르는 조경 사업을 장비 임차와 인건비 등 단 3000만 원에 마쳤습니다. 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나무도 살리고 혈세도 아끼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4시간 365일 문을 여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판기처럼 화면을 터치해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도서관도 스마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금 자동인출기 부스처럼 생겼는데 최근 설치한 미니 도서관입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기기 화면을 안내에 따라 누르면 찾고 싶은 책 이름이 뜨고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먼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도 주거지나 근무지 근처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대출 기한은 최대 14일 세 권까지 빌릴 수 있고 24시간 365일 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예입을 통해 장소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실 때 마중이나 배용 왔을 때도 편하게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암군이기 때문에 문화재 콘텐츠가 좀 적은데 아무래도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대불산단이 자리한 영암군 3호읍에만 두 곳에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돼 하루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3호읍에 지금 두 개소에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약 300권에서 500권 정도 도서가 탑재 가능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도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고 별도의 예약 절차가 필요 없는 스마트 도서관. 기존 도서관이 찾아가 이용하는 개념이라면 스마트 도서관은 생활 밀착형 비대면 도서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영암을 포함해 여수와 순천, 해남 등 12곳의 스마트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목포와 영암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원룸 2층에서 불이 나 입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어젯밤 10시 40분쯤에는 영암군 덕진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내부를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8,358건으로 1년 전보다 374건 줄었습니다. 기상캐스터